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정수와 유리수,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양수와 음수, 양수와 음수부터 알아볼 건데요. 부호를 가진 수, 여기서 말하는 부호는 플러스 부호와 마이너스 부호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성질에 두 수량을 나타내되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한쪽 수량에는 플러스 부호를 다른쪽 수량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플러스는 양의 부호, 마이너스는 음의 부호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3도는 온도를 나타낸 영상 3도는 뭐죠? 플러스 3도. 700원 이익은 플러스 700원. 해발 800m는 바다를 기준으로 위쪽을 해발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해저라고 합니다. 해발 800m는 위쪽이니까 기준으로 플러스 800m. 5점이 상승했어요. 플러스 5점. 이번에는 마이너스와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볼게요. 온도 영하 5도.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5도. 400원 손에는? 마이너스 400원. 해저 600m는? 마이너스 600m. 3점이 하락한 건? 마이너스 3점이라고 해요. 양수와 음수 한번 구분해 볼게요. 양수는 어떤 수? 양수보다 큰 수이고, 부호는 뭐가 붙어요? 플러스가 붙는 수. 근데 이 플러스는 뭐 할 수 있다고 했죠? 생략도 할 수 있어요. 음수는 뭐죠? 0보다 작은 수로 음의 부호. 0보다 작은 수로 음의 부호 마이너스가 붙는 수. 얘는 생략 가능해요? 아니. 얘는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플러스 3은 생략해서 3이라고 써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얘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근데 마이너스 3을 부호를 떼고 3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3이 되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마이너스는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자, 내려갑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괄호 안에,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수를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자, 0상 2도를 플러스 2도로 나타낸다면 영하 3도는? 영상 2도는 플러스 2도로 나타낸다면 영하 3도는 뭐라고 나타내면 되죠? 마이너스 3도. 지금후부터 10년후를 플러스 10년이라고 나타내면 지금후부터 5년전은 마이너스 5년. 자, 용돈은 5천원을 받은 것을 플러스 5천원이라고 나타내면 준비물을 사는데 1,500원을 쓴 것은? 마이너스 1,500원. 마이너스 1,500원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부호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사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8명이 증가하면? 마이너스 12명. 8명이 증가하면 플러스 8명. 12명이 감소하면 마이너스 12명이 되겠네요. 단위도 같이 써주고. 자, 5,500원이 입금했습니다. 5천? 플러스 5천원. 플러스 5천원. 2천원 출금했습니다. 마이너스 2천원. 옳지. 다음 수를 부호 플러스와 또는 마이너스를 사용하여 양수와 음수로 구분하여라. 아까 양수가 뭐였죠? 0보다? 0보다? 큰 2. 그치? 음수는 0보다? 4큰두. 자, 그러면 0보다 4만큼 큰 수는 뭐죠? 4. 플러스 4. 플러스 4.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그쵸? 왜? 플러스 5천원. 그럼 0보다 1분의 1만큼 작은 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뭐예요, 그러면? 유리. 아니, 양수야, 음수예요. 그만큼 구분할게요. 음수가 되겠죠? 잘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유제 1번. 다음에서 밑줄 친 수를 양수와 음수로 구분하세요. 교실의 온도가 플러스 21도. 양수. 양수, 그렇죠. 김치 냉장고 안의 온도가 마이너스 2.5도씨. 음수. 음수. 목욕물의 온도가 플러스 38.5도씨. 양수. 양수. 천눈이 내린 날의 기온이 마이너스 15도씨. 영하 15도씨. 음수. 음수. 자, 어떻게 구분했어요, 천일? 플러스가 붙은데요. 플러스가 붙으면 양수, 마이너스가 붙으면 음수라고 판단했네요. 음,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수와 유리수로 넘어갑니다. 띠리리링. 먼저,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를 통틀어 보라고 해요?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에는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어떻게? 양의 정수가 있고, 음의 정수가 있고, 하나 더. 영. 요렇게 묶어서 정수라고 했죠? 양의 정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양의 정수는 자연수에 플러스가 붙었어요. 그치, 자연수에 플러스가 붙었어요. 자연수에 플러스가 붙으면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100. 이런 수를 우리 뭐라 그래? 양의 정수. 그럼 음의 정수는요? 자연수에 마이너스가 붙은. 자연수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수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수를 음의 정수라고 해요. 그럼 얘는, 얘는 음의 정수일까요? 아닐까요? 음의 정수는 아니죠. 왜? 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음의 정수는 자연수 모양에다 자연수에 부호가 붙어야 되는데. 얘는 자연수가 아니라 분수잖아. 그쵸? 자연수는 어떤 수지? 우리가 물건 셀 때 사용하는 1, 2, 3, 4, 5, 6, 7, 8 같은 수죠? 0은 자연수에요, 아니에요? 0은? 응. 0은 자연수에요, 아니에요? 자연수도 아니죠. 아니죠. 왜 우리 물건 셀 때 0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치?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 그럼 얘는 봐봐. 플러스 0.5는 양의 정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양의 정수가 안 돼요. 그치? 얘가 자연수가 아니라 얘는 뭐야? 또 소수니까. 소수나 분수 형태이고 부호가 붙으면 얘들은 정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치? 자연수 2, 5, 7, 8, 100. 이런 수들에 앞에 부호가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 음의 정수. 양의 정수, 음의 정수라고 해요. 그치? 이렇게 양의 정수, 이렇게 음의 정수. 그치? 그리고 하나 더 0. 이렇게 포함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양의 정수는 자연수의 양의 부호고 자연수여야 돼요. 자연수의 모양에 양의 부호가 붙은 수. 음의 정수는 자연수 모양의 음의 부호가 붙은 수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음의 정수라고 해요. 정수에는 몇 가지 있다구요? 세 가지.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음의 정수, 일, 영, 영. 영. 자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한다고 했죠? 자연수. 자연수 안에 또 몇 가지 있죠? 우리 전에 배웠죠? 뭐 있죠? 세 개. 그 세 개가 뭐죠? 일, 소수, 합성수. 소수, 합성수. 다 기억나요? 네. 소수는 어떤 수죠? 약수가? 누구누구? 일, 자기다지. 합성수는 약수가 몇 개인 수죠? 세 개. 세 개요? 이상인 수. 그치? 나랑 일하고 자기 자신 말고도 나눠진 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걔는 뭐야? 합성수가 되는 거죠. 일은 왜 특이하게 일이라고 나눠졌을까? 일은 약수가 몇 개야? 한 개. 한 개야. 1이 1이면서 자기 자신이니까. 그치? 그래서 약수의 개수에 따라 약수가 한 개, 약수가 두 개, 세 개 이상 이렇게 나눈 거죠. 양의 정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운 게 뭐 있죠? 유리수 배웠죠? 유리수는 유리로 만든 수인가요? 아니면 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얘기했지? 분모와 분자가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플러스를 못했죠. 그래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다 뭐라고 했어? 유리수. 응.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한다고 했어. 그치? 유리수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어떤 거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얘들. 그치? 얘들은 정수라고 할 수는 없지? 근데 얘들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어디에 들어가? 유리수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근데 정수랑 같이 넣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수랑 따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구분해서 놨습니다. 이해가요?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이거는 뭐냐? 양의 유리수는 유리수인데 플러스인 수. 부호가 플러스인 유리수. 음의 유리수는 부호가 마이너스인 유리수. 그 다음에 0. 이렇게 합쳐서 우리는 유리수라고 또 부호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양의 유리수는 분모 분자가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거. 음의 유리수는 분모 분자, 자연수인 분수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얘기합니다. 이 위에 가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유리수는 뭐와 뭐라고 구분돼?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 안에 다시 몇 가지? 3가지. 뭐 있어? 양의 정수. 양의 정수, 영의 정수.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자연수. 자연수의 이름 뭐 있다? 자연수가 아닌 유리수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1분의 1, 마이너스 0순다 플러스 2.5.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개념 확인. 오른쪽 표에서 주어진 수가 양수, 음수, 자연수, 정수, 유리수에 각각 해당하면 5표를 해당하지 않으면 x표를 하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수부터 한번 갈게요. 양수가 어떤 수죠? 보호가 플러스가 플러스인 수 0보다 큰 수. 그것만 생각하면 되죠? 자 가볼게요. 양수 맞나요? 0.5?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플러스 3분의 4는? 맞아요. 1.1은? 아니에요. 얘는 왜 양수일까요? 보호가 플러스가? 생략돼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없으면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되죠. 못 빼고 0 빼고. 그 다음 얘는 양수 맞아요? 네. 얘는 양수 맞아요? 아니요. 얘는 양수 맞아요? 네.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약분이 되니까 2로 바꿔서 생각하기로 했죠? 얘는 2니까 그렇죠? 3분의 6이라고 쓴 것 뿐이에요. 음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수는 어떤 수? 0보다 작아서 부호를 뭘 붙여야 되는 수? 부호를 마이너스로 붙여야 되는. 근데 그 마이너스는 생략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럼 그것만 잘 확인하면 되겠네요. 음수 맞나요? 아니요. 음수 맞나요? 맞아요. 음수 맞나요? 아니에요. 음수 맞나요? 아니에요. 음수 맞나요? 아니에요. 음수 맞나요? 아니에요. 부호를 뭐하는 수는 없는데요? 그치? 아니죠. 잘못 본 거예요. 그치? 오, 잘못 본 거예요. 자연수 확인해 볼게요. 자연수 어떤 수죠? 우리가 뭐 할 때 사용하는 수? 우리가 물건을 쇳때. 그치? 그럼 뭐부터 시작했죠? 물건을 쇳때? 1, 2, 4, 4, 5, 6, 7, 8, 9, 10, 10, 10. 그럼 0은 자연수였나요? 0은 다른 lugares 아니에요. 왜? 물건을 쇳때 안 trace잖아요. 물건을 쇳때 우리 1부터 쇠죠. 0부터 안 세죠. 0부터 쇠지면 큰일나죠. 이제 얘기했었죠. 자 자연수 맞나 확인해 볼게요. 자연수 맞나요? 아니에요? 자연수 맞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건을 쇳때 마이너스 7을 써요? 아니요. 자 천천히 생각해서 해답할게요 플러스 3분의 4 자연수 맞나요? 아니요 1.2 자연수 맞나요? 아니요 2 자연수 맞나요? 네 0은 자연수 맞나요? 아니에요 4는 자연수 맞나요? 맞아요 자 그럼 정수로 가보겠습니다 정수 어떻게 생겼더라구요? 자연수에 플러스 붙어서 무슨 정수? 양의 정수 자연수에 마이너스 붙어서 음의 정수 하고 또 뭐있지 않아? 0 3가지였죠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그쵸? 자 그럼 정수 맞나 확인해 볼게요 정수가 맞다면 양의 정수가 되거나 음의 정수가 되거나 0 셋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지? 얘는 맞아요? 정수? 아니 아니죠 자연수에 플러스 붙거나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데 자연수 아니니까요 그쵸? 자 얘는요 맞아요 맞죠? 음의 정수죠? 얘는요 맞아요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자연수에 플러스 붙은 수나 마이너스 붙은 수나 0이라고 그랬는데요 3분의 4가 자연수 맞나요? 아니요 그럼 얘는 정수 맞아요? 아니요 천천히 생각해요 네 그 다음 1.1 1.1 정수 맞나요? 아니요 자 얘는 3분의 6은 2니까 맞아요 0은 정수 맞나요? 맞아요 4는 정수 맞나요? 맞아요 자 유리수 가볼게요 유리수는 뭐라고? 분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다 뭐가 돼요? 유리수가 되고 유리수 안에 뭐 있다고 그랬죠?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는 다 유리수 들어가는 거네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얘는 유리수 맞을까요? 맞아요 얘는 유리수 맞을까요? 맞아요 정수니까 당연히 유리수겠죠 유리수 안에 정수가 있으니까 얘는 유리수 맞아요? 맞아요 얘는 유리수 맞아요? 맞아요 얘는 유리수 맞아요? 맞아요 얘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모두 유리수네요 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또 정수인 친구들도 유리수에 들어가니까 맞나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필수에 대해서 3번 이제 2번 남았네 다음 수를 보기에서 골라라 양의 정수만 골라내라는데요 양의 정수 4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7 플러스 7 또 있나요? 어떠요? 음의 정수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또 있나요? 어떠요 없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 양의 정수는 A개 음의 정수는 B개라고 할 때 A 빼기 B를 구하세요 그럼 A하고 B를 우리가 먼저 구해봐야겠네요 근데 A가 큰 거니까 A는 A에 해당되는 거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파란색으로 A는 양의 정수니까 10 7 7 3분의 15 3분의 15는 5니까 맞죠? 2분의 8 A는 몇 개? A는 A는 3개 A는 3개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럼 B는 몇 개일까요? B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B는 빨간색 B는 뭘 찾으라고 했죠? 마이너스 음수의 개수니까 음의 정수의 개수 자 뭐 뭐 있어요? 하나 어디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에 오면 음의 정수 맞아요? 음의 정수 찾으라는데? 아니에요 마이너스 0.4는 아니고 음 이게 없는 거 같은데요? 하나밖에 없어요? 2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8 그렇죠? 여기 하나 또 있죠? 빼먹을 뻔했네 그럼 B는 몇 개? 2개 그럼 A 빼기 B는? 1 1 1이 되겠죠? 3 빼기 1이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필수의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수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자 일단 뭐부터 할까요? 약분도 이런 거 찾아갖고 약분부터 하라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얘 뭘로 고쳐놔야 돼요? 이대로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뭘로 고쳐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로 고쳐놓고 시작해야겠지? 자 마이너스 5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수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정수 뭐 있어요? 정수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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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머릿속에 정수를 떠올리구요 마이너스 2 분의 10 마이너스 2 분의 10 마이너스 2 분의 10 0 0 끝? 1234 어 1234 어 1234도 있었죠 빼먹을 뻔 했네요 그렇죠 1234도 정수입니다 양의 정수이고요 그치? 그 안에 양의 정수가 두 개 있구요 음의 정수가 하나 있고 0이 하나 있어요 근데 유리수는 저기 있는 칸에서 다 유리수 있지 않나요? 어? 어떻게 알았어요? 다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유리수 안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는데 정수인 거 다 유리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 다 유리수니까 얘도 유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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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 유리수죠? 이거는 안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만 골라내래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뭘까요? 마이너스 5분의 2 3.14 또 있나요? 없는 거 같아요 6개 중에 얘들은 정수 정수 정수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이렇게 2개 있죠? 그럼 우리가 2개 잘 찾아낸 거네요 아주 잘했어요 이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각 분류에 해당되는 수를 찾아 칸을 색칠하고 그때 나타내는 글자를 말해보세요 여기는 정수에 색칠하래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정수 맞으니까 색칠할게요 좀 두껍게 색칠할게요 2분의 14 2분의 14도 약분하면 7이니까 맞죠? 2개 찾았네요 양의 유리수 찾으랍니다 양의 유리수 0은 아니예요 0은 플러스 보호가 안 붙어요 마이너스도 안 붙으니까 그렇죠? 0은 0인 거예요 4.2 그렇지 4.2 그 다음 볼게요 음의 유리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저거 3분의 9은 정수로 들어가야 3분의 9인데 어 3분의 9은 정수로 들어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음의 유리수니까 부호를 부호를? 뭘 달고 있어야 돼? 부호를 마이너스 5분의 6은 부호를 마이너스 5분의 6은 부호를 마이너스 있으면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9분의 4 맞죠? 또 있나요? 마이너스 1.5 그렇죠 마이너스 1.5도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 음의 유리수니까 되겠죠 이번엔 정수가 있는 유리수 찾으랍니다 아니 정수가 아닌 유리수 유리수 맞는데 정수가 아닌 거 근데 저기 있잖아요 저기 더 안 했지 한 것만 골라서 하면 되지 않나요? 자 그럼 뭘까요? 마이너스 4분의 12는 맞나? 정수가 아닌 유리수? 마이너스 4분의 12는 약분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플러스 4분의 12는 안 될 것 같고 맞는 것 같아요? 네 맞고요 또 마이너스 4분의 12는 아니죠 마이너스 4분의 12는 약분하면?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렇죠? 이제 없는 것 같은데 다 찾았나요? 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다 잘 찾았나? 정수 찾으라고 했습니다 음의 정수 찾았고 또 얘도 플러스 7이니까 정수 찾았죠 양의 유리수 찾으랍니다 일단 부호가 플러스 해야 되니까 나머지의 셋은 놔두고 플러스이면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두 개 다 맞겠죠 음의 유리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부호를 마이너스를 가져야 되죠 그럼 뭐야? 마이너스 5분의 6 마이너스 9분의 4 마이너스 1죠 뭐 맞죠?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뭐 있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플러스 3분의 7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나머지는 다 뭐야? 나머지는 정수죠 얘는 4 플러스 4 얘는 마이너스 3 맞죠? 자 그래서 얘들은 다 정수고요 글자는 많아요 그럼 글자는 뭐죠? 니 니 니 맞습니다 그래서 니가 정답이고요 마지막 번 들어갈게요 자 필수의 제5번 자 다음 중 정수와 유리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가로 안에 써넣어라 모든 유리수는 정수이다 맞을까요? 아 모든 소리 모든 자연수는 정수이다 맞을까요? 아마도 맞을 자 우리 표 한번 정리하고 해볼까요? 유리수 안에 뭐 있죠? 유리수 안에 정수란 정수 안수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정수 안에 다시 뭐 있죠? 뭐뭐 뭐 있죠? 3개 3개 있죠? 정수 안에 자연수의 플러스 양의 정수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이 있죠 그 다음에 양의 정수 자연수는 뭐라 그래? 자연수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 하고 자연수는 1 소수와 정수 합성수 이거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든 자연수 모든 자연수 어디 있냐면 모든 자연수 여기 있네요 모든 자연수는 정수이다 맞을까요? 맞아요 정수 안에 자연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네요 0은 정수가 아니다? 0은 정수가 아니다? 거짓말 거짓말 제정신 아닌 그쵸? 유리수가 아닌 정수도 있다? 없다 정수도 유리수가 아닐수가 없죠 없다 정답 음수는 음의 모어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큰일 나죠 마이너스 3은 음의 유리수다 한번 조금 생각하면서 맞다 오 바로 나왔네요 마이너스 3은 음의 정수이면서 또 음의 유리수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유리수 뭐라고 했죠? 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분수로 나타날 수 있는 분수나 소두로 나타날 수 있죠 어 자 정수는 유리수 안에 뭐가 있어요? 정수와 정수간 유리수가 있고요 정수 안에 다시 정수 안에 자연수의 플러스부터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가 있고 자연수의 플러스부터는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죠? 자연수라고 하고 그 자연수 안에 뭐가 있어요? 음소수 합성수 그럼 얘들은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죠? 모의 개수에 따라 약수의 개수에 따라 구분한다고 했죠? 유제 4번 갑니다 유제 4번 다음 보기 중 정수와 유리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이것도 보면서 생각하면 되겠죠? 모든 정수는 유리수이다 맞을까요? 모든 정수는 유리수이다 맞나? 유리수 안에 정수가 있는데 모든 정수는 늘 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모든 정수는 여기 들어있는데 유리수 안에 정수가 있고 정수 밖에 유리수가 있고 정수가 유리수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 말은 모든 정수는 유리수이다? 당연히? 맞습니다 자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다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지? 0은 양수도 아니에요 양수는 0보다 큰 수니까 음수는 0보다 작은 수니까 음 네 3번 한번 볼까요? 0의 유리수 중 가장 작은 수를 1이다 그럴까요? 아니요 양의 유리수의 1만 작은 수가 있을까요?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5천분의 1 5만분의 1 50만분의 1 무한분의 1 엄청나게 많겠죠? 네 우리 큰 수도 배웠잖아요 큰 수도 배웠잖아요 어? 혼났어? 몰라 양의 유리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1이다 이건 맞을까요?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요 양의 유리수 중에 1이 가장 작은 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보다 작은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5천분의 1 5만분의 1 5만분의 1 5백만분의 1 5백만분의 1 5천만분의 1 5억분의 1 5조분의 1 5회 분의 1 5경분의 1 5회분의 1 5회분의 1 5회분의 1 5양분의 1 5자분의 1 오자 5양이잖아 그렇죠 자 오늘 오랜만에 큰 수 한번 읊혀 볼까요 만, 어, 조, 경, 해, 자, 양, 구, 다, 정, 제, 그 다음 뭐죠? 항아사,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위, 무량대수 그쵸? 자, 지배 68승, 무량대수까지 봤어요. 갑자기 종합조 배우다가 갑자기 큰 초였는데요. 그러겠네요. 정수와 양의 정수,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기 여기 있는 게 유리수부터 영의 정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부터 영의 정수에 양의 정수랑 음의 정수가 있다니까 영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로 있나요? 아니요. 틀렸죠. 뭐가 빠졌어요 하나. 그치? 뭐가 빠졌어요? 영! 영이 빠졌어요. 영이 빠져서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거 다일렌드 할 때, 다일렌드 할 때, 그거를, 소드랑 핫턴트라고 들어서 틀렸는데 그치? 정수는 뭐라고 해야 돼?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해보십니다. 자, 지배했어요. 지금 위치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